안녕하십니까 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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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주세요! 빵빵! 여러분 태이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! 제가 하나 남고 있는 것 같아요 태이에게 궁금한 점! 태, 태이는 어디 살아요? 태이는 전화 보는 거 뭐예요? 나는 몇 살이에요?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쩍쩍쩍쩍 탈관되는 퀴즈! 뭐모로 말해요 퀴즈도 준비해놨어요 탈관되는 퀴즈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맞춰보세요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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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아니 뭐지? 태의 라이브 방송은 6월 2일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. 빠밤 frill 테이의 해피하우스 . . . 감사합니다.